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세상이 좀 뒤숭숭해서요. 요즘엔 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자, 노동 관련된 로스쿨에서 다룬 내용들도 사실 밝은 내용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계속.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도 조금 속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 말경에 제주도 내 한 공연장에서 노동을 하시던 이주 노동자분이 연습 중에, 공연 연습 중에 팔이 다쳐서 사고가, 팔이 다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좀 산재 처리를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좀 혼자서 이제 좀 어려워 하시던 중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랑, 그 다음에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라고 해서, 나오미센터. 네. 나오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의 이제 도움으로 산재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이제 임금체불 관련된 신고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7월에 관련된 조사가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랑 연이어서 이제 좀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주도와 공항을 이다 보니까 이 공연 사업하는 곳들이 좀 있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다른 그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된 거네요, 지금 얘기가 보니까? 네. 뭐 모든 사업장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참 도움받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풀어보죠. 이게 이주노동자분이 아마 우크라이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난민지위 인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A씨라고 좀 지칭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씨가 21년도 5월에 예술 흥행 비자라고 해서 E6 비자로 이제 제주도에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이제 워터쇼를 하는 공연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원래 이제 입국을 하실 때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계약서가 굉장히 이상했던 겁니다. 우선은 주 7일 공연을 해야 되고요. 아, 쉬는 날이 없어요? 네. 네. 주 7일 공연과 공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임금은 공연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이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월 이제 월 100, 1000불? 월 1000불을 이제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들어오신 건데,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월 13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7일에 공연에 공연 연습까지 치면은 사실은 최저임금을 한참 위반한 내용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온 상태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가 공연 사업장이다 보니까 공연하는 인원만 해도 5인이 넘거든요.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가산수당, 그러니까 휴일 연장수당이나 연차휴가 이런 것들은 전혀 부여되지가 않았고, 주 7일 공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휴일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동료분들이랑 지내는 숙소였는데요. 기숙사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A씨 등이 이제 묵었던 숙소가 공연장 건물의 지하에 이제 있는 슬레이트 구조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기숙사라고 하면은 주거용 공간으로 이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 공간 이제 법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강이랑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연장 소음에 계속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공간이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무 조건이 이렇게 허락한데, 아까 주 7일,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공연하고 공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한 달에. 네. 네. 옛날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도 하루씩은 쉬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정도도 안 되는 노동 조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다가 주거, 법상, 주거를 하게끔 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는데. 네. 그런데 이게 산업재해 은폐도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외부 센터나 이런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산업재해에 관련된 문제였던 건데요. 공연 연습을 하던 도중에 이분이 이제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하는 사람과 문자로 대화를, 영어로 문자 대화를 했던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병원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공연장 측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제가 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네. It's your problem. 네. 그리고 are you kidding me? 이러면서 이제 문자로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거는 너 문제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뒷말은 뭐 농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죠. 아프다는데. 네. 아프다는데 이제 공연 연습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한테 왜 그걸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미 센터 도움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이제 병원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이랑 병원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공연장에서는 아 그냥 쉬면 괜찮아지는 건데 꾀병 부린 거다. 그냥 들어오라고 해라. 자비로 다 대고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비 지급도 이제 거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A씨가 자비로 이제 우선은 수술비와 이런 것 병원비를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장에서는 이제 A씨가 입원이랑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A씨가 병원을 간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A씨가 사업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 고용노동부의 업체에서 신고를 한 겁니까? 네 사업장을 이탈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업장 이탈 신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A씨가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주노동자가 이제 국내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 합법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내국인 고용이 이제 어려워서 인력난을 겪는 이제 중소업 영세사업장에다가 합법적으로 이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임시로 정해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국내에서 사업장을 본인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내가 이 사업장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거나 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임금체불이 계속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변경신청도 3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주노동자가 이런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동했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업장을 이탈했다라는 이탈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한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냥 곧바로 이제 본국으로 추방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물론 지금 이유는 있죠. 업체들 입장에서도 있는 것이고. 다만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도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왜냐하면 노동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업장을 가지 못하니까 노예처럼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변경신청을 한 것들도 뒤늦게 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3회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공연장에서는 산업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한 거잖아요. 지금 수술 위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A씨를 사업장 이탈자라고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제 신청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사업장 이탈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A씨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본인이 불법 체류자 된 걸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이탈신고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사업장에다가 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입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장에서 데려다주질 않아서 그냥 본인이 그냥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이동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걸 다 이탈로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탈신고가 들어간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나오미센터에서 이제 같이 도움을 줘서 산재 신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장 이탈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센터 쪽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산재 치료 중이고 일하다 다쳤고 이런 사정들을 좀 충분히 소명을 해서 E6 비자에서 이제 G1 비자 그러니까 기타 비자인데 이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해서 추방 걱정 없이 이제 산재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군요. 복잡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분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혼자 이걸 다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매우 어려우셨을 겁니다. A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산업재해는 인정이 된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연 연습 중에 다치신 것들이 문자나 이런 기록들로 확인이 되고 뭐 병원에 가셔서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 연습이라는 게 업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A씨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노동을 했는지를 쭉 들어보는 과정에서 공연장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겁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 미달 문제라든가 숙소 문제라든가 뭐 산재 은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진정서 접수한 시점이 아마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올해 7월에 나왔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모두 기소 의견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군요. 검찰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임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채불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돼서 이분에게 약 한 690만 원여 정도의 채불금품이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문제는 이게 채불금품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걸 사용자가 인정을 하면 사실은 별도의 대지급금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분이 빨리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는 이제 사업주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임금 채불 우리는 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계약서대로 돈을 다 지불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별도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이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민사소송 하면은. 그리고 이제 산재 은폐 관련된 부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장의 규모 등에 있어서 법에서 법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이제 다 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별도로 이제 규정들이 세세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불기소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산재 발생에 관련해서 신고를 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미신고를 한 건 맞는데 최초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 대신에 이제 시정 지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진정서 접수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 분들에게 이 기숙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주시청에서 확인을 하고 사업장 점검을 하면서 기숙사 시설이 사실상 이제 불법 증축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정명령이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안도 그러니까 법 위반은 맞는데 맞긴 한데 적용은 안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져보는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벌이 있는 바람에 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안 줘도 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증축물 이런 거는 뭐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 명확한 거니까. 네. 그건 뭐 시청에서 이제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산재 인정도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리포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죠. 국내 거주기간이 지난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법 치료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도 제가 종종 본 것 같거든요. 네. 네. 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우리가 되게 흔하게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주 노동자냐 외국인 노동자냐 이거부터 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 한국인이 아닌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좀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이주 노동자 이주민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원래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노동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외국인이자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외국인으로 불릴 것이냐 이주민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우리 나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불법 체류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이 불법 체류라는 용어 자체가 이주민이 단순히 미등록 체류 상태인 점 그리고 체류 기간이 도과한 상태라는 것일 뿐인데 뭔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이들을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해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 것, 지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 차이가 꽤 커요 생각보다. 오염수 처리 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면 이주노동자분들 국내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좀 싸게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 적용을 그대로 똑같이 봤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또 소위 값싸게 이제 뭐 가사노동자를 이주노동자로 이제 뭐 대체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적정 국가는 좀 지칭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결코 그렇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모든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한 노동자들은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5인이성 사업장일 때에는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장 다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산업재해 발생하면 당연히 산재 처리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일부 산업의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주노동자라서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업이나 농업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조항들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에서 근데 일하시는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주도도 이제 양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원비자라고 해서 이텐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선원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적용해도 다 법의 보호는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업장들이 이런 거 좀 규칙을 잘 이제는 다 이해하시고 적용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다양한 이주노동자 사건들을 진행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제 뭐 처리를 잘 빠르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못 배운 사람이 와서 일도 가르쳐주고 숙식도 제공해 주는데 왜 한국인 노동자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가면 왜 한국인 대리인이 한국인 편을 들어야지 왜 다른 나라 사람 편을 드느냐 뭐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까 봤던 사례처럼 산업재해 발생했는데 개인한테 그냥 돈 병원비 지불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다고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고를 해도 이주노동자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조사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결국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본인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받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신고 사건이 이제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거 간혹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는 뭐 국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뭐 덜 누려도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까 주거 얘기하셨는데 그 주거 문제. 네. 좀 열악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숙식비를 임금해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 숙식비 징수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좀 별도로 지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2017년에 지침을 정했는데 통상임금의 8%에서 20%까지를 숙식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8%에서 20%면 간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간극을 이 퍼센테이지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주노동자들이 이거를 협의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의리잖아요. 을 중에 의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숙식비 퍼센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업장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가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가거물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는데 몇 년 전에 캄보디아와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속행시였는데요. 공제하는 숙식비에서도 사실은 이제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 불법이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주노동자가 별도로 구직을 하지 않으면 취업비자를 잃게 되기 때문에 선뜻 이제 변경 신청을 하기 어렵게 구조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거고요. 국조에 따라서 침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 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혜선 노무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